반갑습니다. 단기생윤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이 진짜 세상에 일어나는구나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유리 없는 폭염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부산인데요. 집안에 놔둔 라텍스 베개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밖에서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베개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또 강릉인가요? 여기서는 계란이 닭이 알을 품치도 않았는데 계속 35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났대요. 즉 이상적인 기원현상 때문에 사람들의 상식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 삶에 대비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유리 없는 노력을 했을 때는 뭐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남들의 상상을 깨는 일들, 성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름 덥지만 여러분들 남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개념은 다 끝났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문제풀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냐면 효과적인 문제풀이의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풀이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출문제풀이가 있어요. 즉 연도별이든 시기별이든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능력을 강화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이 정확한지 아닌지 아니면 알고 있는 개념을 구체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방식이겠죠. 두 번째로는 예상 문제를 가지고 공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 좋고요. 아니다 나는 아직 기출문제를 다 보지 못했다.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기출문제풀이의 전략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기출문제 볼 만큼 봤다. 이제 예상 문제를 풀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해요.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이 문제를 풀이하죠. 그렇죠? 그 다음 뭐합니까? 채점하죠. 그 다음에 풀이하고 채점하고 아, 다 맞았네. 라고 끝내는 학생이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풀이하고 채점하고 오답노트까지 만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기출문제 공부 방식이죠. 물론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공부할 수도 있고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공부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공부를 해라. 왜? 이제 개념 정리가 끝났다면 풀세트로 공부를 풀어하는 방식이 풀어하고요. 풀세트로 공부를 해볼 때 내가 주로 틀리는 단원이 무엇인지 내가 주로 틀리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쪼개서 공부하다 보면 단원의 범위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 단원은 확실히 공부하고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측면이지만 시험은 단원별로 나옵니까? 풀세트로 나옵니까? 풀세트로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공부하는 방식은 생윤 같은 경우에는 2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프린트에도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단원별 공부 방식보다는 어떤 공부 방식? 풀세트의 공부 방식을 권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 회분 정도를 풀어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3일에 한 번씩 두 회분 정도를 풀세트로 공부한다. 그럼 일주일에 2회분 풀세트를 공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들이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탐구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요. 채점하고 채점할 때마다 오답노트를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소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요.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한 2회분이든 4회분 단위로 오답을 모으세요. 4회분 단위로 오답을 종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는 단원이 있어요. 아니면 틀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틀리는 단원과 틀리는 유형을 모아서요. 자신의 약세험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단원을 주로 틀렸다. 그럼 이 단원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어떤 유형이 틀렸다. 그럼 이 유형은 내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정 단원이 약하다면 특정 단원에 대해서는 개념 공부에 다시 집중을 하시고요. 특정 유형이 틀린다면 그 유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방법론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줄이고요. 자기의 약점을 체크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오답노트는 개별 문제형 오답노트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모아놓은 오답노트 즉 종합형 오답노트를 구성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N수생 학생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다 봤습니다. 고3 때 기출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재수하면서 기출문제 다 풀어봤어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정답이 떠오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기출문제를 풀려고 그런 겁니까? 이거는 흔히 말해서 재학생이나 이제 막 개념을 끝내는 학생들한테 적합한 공부 방식이지 저는 예상 문제만 풀어보고 싶어요. 이런데 여러분 기출문제에 중요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가장 좋은 문제들입니다. 가장 검증된 문제들이고요. 오류의 가능성이 가장 없는 문제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다 봤다. 정답이 다 생각난다. 하는 학생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기출문제에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으세요. 제발 여러분.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요. 아 제시문에 이 표현 내가 그동안 잘 못 봤던 표현이고 감과했던 표현인데 이 표현 중요하구나. 이 표현을 선택지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사상가의 주장을 담은 제시문을 선택지로 변형해보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풀세트의 문제를 만들거나 다섯 개의 선택지를 구성하지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상가의 중요한 발언들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옮겨 적어서 선택지화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완전히 숙지하게 되고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단원별보다 회차별이 좋다.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절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건 똑같지만 모든 문제, 매 문제보다 오답노트를 만들기보다는 3회분 정도를 모아서 오답을 종합해봐라. 자기가 틀린 걸 종합해봐라. 그래서 내가 특정한 단원에 약하다면 그 단원을 다시 개념 공부를 하고 특정한 유형이 약하다면 특정한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해라. 세 번째, 특정한 표현들을 내가 잘 이해 못한다면 그 표현의 선택지의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를 활용하는 방식 볼게요. 예상문제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상문제를 풀이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채점하고 이제 해설을 보겠죠. 해설을 보거나 그 다음에 오답노트를 작성하실 때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예상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즉, 이 예상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일단 뭐 오류의 가능성을 일단 전제로 하자. 그 다음에 자의성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때 이제 판단을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오류일 가능성이 있거나 자의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재검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난 이 문제를 틀렸다. 아, 나 정말 멍청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문제인데 이게 정말 좋은 문제고 정확하고 아주 정연된 문제인데 틀렸다면 나의 사고가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될 문제다. 진짜로 출제 예상되는 문제로서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재검토를 한 다음에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수준이 좀 낮다. 교과과정 밖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인데 윤리와 사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답노트가 아니라 과감히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오답노트 목록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즉 오답노트를 만들 문제와 배제해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상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고 새로운 쟁점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출제자를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출제자를 믿기보다는 그 출제자가 혹시 판단을 잘못해서 오류인 문제가 있지 않는지 두 번째로 이것이 자의적인 문제는 아닌지 날 판단하는 문제의 선별 능력과 문제의 판단 능력 내가 몰라서 틀린 건지 문제가 이상해서 틀린 건지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로는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예상 문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선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공부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풀다 보면 A라는 사상가와 특정한 선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다 본 거예요. 정답도 맞아요. 그럼 이 A라는 사상가와 연결된 선택지를 다른 사상가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새로운 괴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상가의 딱 적절하게 선택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딴 사상가와 비교해보고 싶거나 딴 사상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A라는 사상가를 위해서 그 문제에서 A라는 사상가 또는 둘의 입장에 연결시키도록 최적화된 선택지예요. 이 선택지를 다른 사상가로 연결하는 순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적절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지는 A라는 사상가와만 연결시키거나 A와 B라는 사상가의 공통적인 논점으로 이해해 연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도한 학습 방법 잘못된 학습 방법에서 기출의 선지를 다른 사상가와 연결하면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이 나타나거나 표현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못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가 전체적인 제시문 문제 선택지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 선택지를 따로 떼봐가지고 다른 사상가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아주 잘못된 공부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기출 문제를 2회 정도 풀세트로 풀고요. 적어도 예상 문제를 하루에 한 10문제씩 정도 풀어본다면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 만점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기존의 출제의 전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출제 경향을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경향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한 사안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대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생각들이 있다면 저와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존에 없었던 또 새로운 문제풀이의 방법 그 다음에 잘못된 문제풀이의 방법을 교정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법에 대한 저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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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